안녕하십니까? 운영비를 둘러싼 갈등으로 석 달 넘게 폐쇄돼 있던 광주원주고속도로 서원주IC가 오늘 개통됐습니다. 원주시와 고속도로 민자사업자가 서원주IC 운영비에 대해 부분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2년 이후의 운영비 결정 등 불신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김영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는 지난해 11월 11일 개통했습니다. 하지만 원주 간문인 서원주IC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민자사업자와 원주시가 IC 운영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으면서 100일 넘게 폐쇄돼 있었습니다. 트랙터 시위 등 폐쇄 장기화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자 여론에 부담을 느낀 양측이 절충안을 마련했고 이제서야 서원주IC 문을 연 겁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 개통한 지 석 달 보름여만에 문을 연 지각개통으로 국내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입니다. 서원주IC 개통을 가장 반기는 건 원주기업도시 입주업체들입니다. 기업도시가 서원주IC에서는 3분 거리인데 서원주IC 폐쇄로 문박IC로 돌아와야 해 30분 이상 더 걸렸기 때문입니다. 지역주민들과 레저업체들도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서원주 안시가 개통됨으로써 벌써 3월 7일날 MOU를 5개 업체가 할 예정입니다. 기업도시가 조기에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풀어야 할 숙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원주시가 1년에 4억 원씩 2년간 8억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기로 했지만 2019년부터는 교통량 등을 토대로 운영비를 새로 결정해야 합니다. 민자 사업자는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려 할 것이고 원주시는 무인 자동 요금 나쁜 시스템인 스마트 톨링 도입 등으로 운영비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서원주 IC 폐쇄 장기화 사태 속에서 중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아쉬웠다는 지적도 되새겨야 할 대목입니다. 지오 뉴스 김현기입니다.